최근 한국갤럽이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 74%는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복지부가 낙태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의료계와 여성계를 중심으로 거리 시위에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자 관련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금지법.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제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휘한 달이었나요? 폴란드에서 낙태금지법을 위한 검은 시위가 열렸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재현됐죠? 지난달 15일날 폴란드의 검은 시위처럼 검은 옷을 입고 여성단체, 각 시민단체에서 여성이라든지 의료계 또는 법조계 인사들이 모여서 낙태죄 처벌법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시위가 열렸었습니다. 이게 심지어 뭐냐면 결국 낙태죄에 대해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수술 의사를 자격정지 1년으로 하겠다고 처벌 강화하는 그런 법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여성의 권리가 침해된다. 이렇게 해서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이런 법이다. 이러고 반발하니까 그래서 여론이 많이 악화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낙태죄 처벌 강화법을 백지화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본다면 과연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생명 자기 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 참 여러 가지 보면 모순점 많은데 성경적으로 굉장히 위반된 것인데 일반 법률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본다면 물론 검은 옷을 입은 시위자들 그런 분들은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또 태아의 생명권도 또 그만큼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결국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불법적인 낙태 수술이 1년에 약 한 17만 건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건조네요. 공식적인 통계만 그렇고 실제적으로 통계가 잡히지 않은 것까지 감안한다면 실제적 숫자는 그것보다 더 많은 한 두 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낙태 금지법마저 없다고 한다면 낙태가 너무 만연될 수가 있어서 사실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아주 중시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래서 이 처벌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일반적인 크리스찬의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낙태가 허용된 것이 아닌데 우리 변호사님 통계가 17만 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암암리에 진행되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사실 낙태 처벌하는 법에 대해서 수술 의사에 대해서 결국은 잘못하면 자격정지를 시키고 하는데 이 자격정지 당한 의사가 1년에 한 10몇 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건수는 17만 건이나 되는데... 그러니까요. 몇 건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합법적인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가령 아이가 이렇게 양수검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우생학적으로 정말 장애인, 아주 힘든 유전적 장애인이 나올 수도 있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그 임신 경위가 강간에 의해서 임신이 됐다거나 또는 근친상간에 의해서 임신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합법적 낙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임신을 해서 정상적이긴 한데 아이 생명도 중요하지만 산모가 아이를 계속 임신한 상태에서 출산까지 가면 산모의 건강이 극도로 위험할 수도 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다. 네. 그럴 때는 산모를 위해서 낙태가 허용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합법적인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 사유가 아닌 것은 다 불법적 낙태죠. 그런데 이 불법적 낙태가 공식적으로 17만 건이고 또 비공식적으로 합하면 한 3, 40만 건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불법 낙태 수술 의사에 대한 자격 정지에 대한 건수가 불과 한 16건 정도밖에 1년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 낙태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면 수술 의사들이 낙태 수술비가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자격 정지가 만약에 1년씩 된다고 한다면 낙태 수술을 안 해주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안 해주게 되면 낙태 수술을 해야만 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해서 결국 여성들이 반대를 하고 검은 시위를 일으킨 것이죠. 현행법으로 낙태는 오면이 죄에 대한 것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형법상 낙태를 하면 그 3원은 1년 이하의 진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요.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진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재검토가 들어간 사실인데요. 그러면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대통령 선글을 앞두고 있는 미국도요. 이 후보들이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분분한데 이처럼 이것은 세계적인 이슈로 돼도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일 최초 폴란드에서 검은 옷을 입은 시위자들이 낙태죄 폐지시키는 운동을 벌였었죠. 우리나라도 그것을 따서인지 몰라도 검은 옷을 입고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폐지를 주장해서 결국 전면 백지화를 했는데요. 지금 낙태죄에 대한 찬반 의견은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성의 어떤 권리가 중요하냐 아니면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냐 이 두 개의 경중에 대해서 결국은 토론도 있어야 되고 또 찬반 의견도 양쪽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대선에서도 낙태죄에 대해서 이걸 폐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쟁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든지 낙태죄 폐지를 찬성할 수 없다든지 이런 의견이 나오면 결국 대선에서도 쟁점이 될 수는 있겠죠. 이 낙태와 관련 논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고 또 위헌 소송도 있었다고 하죠? 네. 위헌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죠. 2012년에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 규정은 합헌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여성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낙태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는 합법적인 낙태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낙태죄에 대한 처벌,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형사처벌 이외의 다른 제재 수단을 강구하면 낙태가 너무 만연돼서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는 합헌이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죠.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어떤 이 몸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인데 분명히 이것이 자기 몸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 몸의 신체 기능을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신앙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굉장히 일반 법과 모순되는 점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어떻습니까? 네. 여성의 자기결정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것처럼 태아의 생명권은 공익이다. 그래서 공익이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을 결국은 침해하면서 여성의 결정권을 주죠. 존중할 수 있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죠. 헌재의 판단이었죠. 그런데 다만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완전히 여성의 목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결국 낙태하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어느 경우냐면 본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서로 사귀다가 남자는 임신시켜놓고 가버리고 여자 혼자 미혼모로서 과연 출산할 수 있느냐. 그리고 혼자서 이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도 없고 또 그런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불법적 낙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불법 낙태의 통계를 보면 한 반 정도 이상이 이런 미혼모의 경우거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낙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낙태를 모두 출산과 육아를 온전히 다 여성의 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불법 낙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는 한 마을의 공동체가 키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식으로 여성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만 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불법 낙태가 훨씬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가령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선도 좀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인식의 변화도 있고 또 그렇게 미혼모의 아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면 낙태는 그만큼 더 적어질 것이죠. 그래서 낙태를 여성들한테 책임 정가를 하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불법 낙태가 이렇게 많아졌다고 보는 것이죠. 네. 사회적 여건에 대한 보완도 물론 있어야겠지만요. 그다도 중요한 건 내 몸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라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엄연한 생명이라는 것만은 분명히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